일단 렌쉐의 삭제빵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와 미친 와 이 새끼 가 와 C브레 아 미친 몇번을 막는거에요 저렇게 와 잘한다보네 연승 인정할게요 여러분 박인수 선수 아시는 분 박인수 선수도 저희집에 왔다가 차 두배 샀자고 갔습니다 오케이 잘하면 이기겠다 아 낯쳐 아 다 잘한다 아 다 잘한다 누구야? 정면입니다 가자 형님 파이팅 박처 말 걸지마 형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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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와 진짜 잘 망한다 아 런 안 보인다 존납많이다 런 안 보여 ㅋㅋㅋㅋㅋ 지름길 봉쇄보소 6명이 막자에요 한 명은 달리고 한 명은 런어 라는 사 CS hypercasting 트 II 여기에 잘하네 이기했다 가능하십니까? 계 ce 다니네 다쳐 네 Marius 나 전 즐겁게 관람하고 있겠습니다 majority anyone 야아 어 어 어 어 어 이겼다 이거 야아 저 이 씨부네 새끼야 좀 말하지마 어 뭐야 지셨어요? 형님 파이팅 어 이걸 진다고? 어 진짜 또 왜 왔어 아 네게 진짜 아깝다 아 오른쪽으로 갔어야 돼 아 아 13년생이다 미쳤다 아 미치겠다 2탄 남았어 행님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형을 믿어요 아 왜 이렇게 차 돌아가냐 자꾸 어 저기요 탁재가 악이다 아 탁재가 악이다 이거 아 엛i 이겨! 진짜요? 오 1렙 좋습니다. 박쳐! 좋다 하지마! 아 못댔어요. 김태칼 선수 아 아 진짜 뭔데?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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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 뭐 괜찮죠 아 아 아 멘티스 삭제 셰퍼 삭제 수고하셨습니다. 아 붓이었으면 난리났다 지금 인정? 붓 아닌게 다행이다. 맞지? 아 멘티스 셰퍼 많으면 뭐해 오광 만들어 놓은거 또 만들어야 되네 삭 근데 멘티스 셰퍼 삭제하면서 이게 만약에 다시 멘티스나 셰퍼 나오면 대박이겠다. 만약에 삭제했는데 다시 셰퍼나 멘티스 나오면 진짜 레전드다. 인정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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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